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맛있어 그때. 그때 구로에서 그냥 사포질하고. 그때서울 때 내가 예술이 있었다. 스트레스를 풀 때가 이런 것밖에 없었다. 맞아. 그때 그래서 진짜요. 저는 맨날 은상가서 직장으로 오는지는 알겠는데. 근데 직장이 되고 나서부터가 이렇게 급기 풀려서 계속 냉보를 사는 거예요. 일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 시작했습니다.